안녕하세요. 락클 잉글루시의 태아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물건을 지시할 때 쓰는 지시대명사라고 배우는 it과 그리고 그 it하고 비슷하게 쓰이는 one에 대해서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시대명사라고도 하고 또 한 파트에서는 또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지시대명사와 또 부정대명사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저변에 깔려있는 정서가 어떤 정서가 있냐면 세상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실제하는 세상,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실제하는 세상을 우리가 reality라고 그러죠. 실제 세계.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있는 세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죠. 내일 비가 올 거라든지 아니면 내 미래가 밝을 거라든지 뭐 이렇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는 어떤 가상현실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가상현실을 우리가 modality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는 이 reality와 modality를 어떻게 연결해주는 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조금은 철학적인데 이러한 생각이 있어야 영어가 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용법들이 있는지 표현하는 단어들이 다른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앞으로 요구와 관련된, 이점과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들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명사 it에 대한 용법인데 그 it도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명사 it을 말하기 전에 정관사 너와 그리고 부정관사 어와 언이 있습니다. 정관사 너죠. 정관사 너. 이 정관사 너 다음에는 보통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옵니다. 그리고 부정관사 어와 언도 명사가 이렇게 오죠. 근데 이 it 자체가 정관사 너에서 나왔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 t가 이렇게 있죠. 그 t만 살아남아가지고 앞에 i를 붙여가지고 it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 의미는 뭐냐면 정관사니까 너와 내가 알고 있는 것, 말 그대로 뭐냐면 이것은 바로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실제 하는 겁니다. 너와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, 이거 봤지? 이거지? 이렇게 눈으로 본 그런 확실한 것을 이야기할 때 덜을 쓰고 그것을 대표할 때는 it을 쓰는 겁니다. 반면에 어와 언 다음에 우리가 명사를 쓴다 이거죠. 예를 들어서 어와 언 다음에 apple이라고 한번 봅시다. 언앱뽀. 내가 산에 갔는데 오늘 산에 가서 사과나무에 사과 하나가 있는 걸 봤어. 혹은 나무 황구를 봤어. 근데 내 눈앞에 지금 없죠. 상대방 마음속에도 없고 상대방 생각 속에도 없죠. 그것은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다. 내 마음속에만 있기 때문에 덜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a tree 혹은 an apple 이렇게 되는 거죠. 뭔지 그 가상의 세계와 실제 세계를 나타내는 말이 다르다는 거 조금 이해가 되시죠? 그래서 너 다음에 명사가 있는 경우는 그것은 it이라고 쓰고 그리고 어와 언 다음에 어떤 명사가 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it이라고 쓸 수가 없고 그때는 one이라고 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문법책에서 대표적으로 나눌 예문이 하나 있죠. 어떤 예문이 있냐면 꼭 잊어먹어요. 잊어먹죠. 그래서 I lost my phone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. 그러면 내가 폰을 잃어버렸는데 자 똑같은 걸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찾아가지고 새로 하나 사야 되는 것도 있죠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내가 그것을 찾았어. 다행스럽게도. 택시 기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내가 그것을 찾았어. 이렇게 이야기했 때는 바로 내 거 그거가 되겠죠. 그것은 현실적인 거 혹은 실제하는 거. 내가 딱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때는 바로 it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I found it 이렇게 되겠죠. 내 그거 찾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때 it 느낌 오시죠? 더 다음에 명사가 왔을 때는 그것은 it으로 쓴다. 근데 전화도 안 오고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를 받지도 않고 이제 잊어버렸어. 완전히 잊어버렸어. 근데 내가 새 거를 하나 사야 되는데 뭔가를 사야 되겠어. 그렇죠?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? I will buy 해놓고 그 다음번에는 아 이제 내일 내가 매장에 가야 돼. 근데 어떤 게 내 손에 들어올지 모르죠. 내 머릿속에 어떤 것도 몰라요. 하긴 뭐 내가 아이폰 하면 아이폰 그림은 그려질 거고 내가 갤럭시를 사야지 그러면 갤럭시 그림은 그려지겠지만 그게 어떤 건지 아직까지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. 어떤 게 내 손에 들어올지 직접 가봐서 뭐가 이쁠지 어떤 성능이 좋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. 그때는 바로 어느 언 다음에 명사가 와서 정해지지 않은 거 그건 바로 I will buy one이 되겠습니다. 이때 I will buy it이라고 이야기하면 저 앞전에 봐둔 게 있는 거죠. 그게 내가 말하는 상대방도 알고 있을 때 그것은 it이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 뭘 살지 모르는 거예요. 그때는 I will buy on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우리나라 말은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. 그거, 이거, 저거 이렇게 대충 이야기해도 맥락상에서 다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영어는 아주 명확하게 너와 내가 아는 어떤 현실 그거 탁 이렇게 가르쳐줘야 내 머릿속에 뭔가 상이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너와 내가 모르는 것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것 가상의 어떤 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부정관사를 써야 된다는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나누어서 이야기한다는 것 오늘 하나 알아두시고요. 이러한 배경, 이러한 베이스가 영어 곳곳에 숨어있는데 그 숨어있는 것도 다음번에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라쿠링 글쇼의 테리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Peace.